오늘 궁금한 종목 Y 위즈웨이브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대표님 먼저 오늘 반도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이 변곡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어제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 포지션 전환이 됐더라고요. 장중에 됐더라고요. 장중 순매수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 봐야 될지도 궁금하고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오늘 나오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SK하이닉스가 얼마가 나오냐가 되게 중요할 텐데 지금 분위기는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전반적으로. 나라에서 자금도 지원하려고 법안도 좀 바꾸겠다라는 거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정부랑 여당, 야당이 지금 다 같은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라 지금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좀 살아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난 과거의 실적이죠. 3분기 실적을 봤을 때 처음에는 한 6조 이상 예상했었습니다. 원래. 그러다가 지난달에는 또 5조 때까지 떨어졌다가 분위기가 다시 또 이제 7조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두 개 증권사에서는 약 7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이던스 평균을 한번 23일 날 FN 가이드 집계를 해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가이던스를 쭉 평균 내보니까 한 6조 7,5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한 6조 5천억 이상만 무난히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는 큰 무리 없이 상승 추세를 이어갈 분위기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오늘 이제 주가가 빠질 수도 있겠죠. 보통 실적 발표되면 한 차례는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실적 발표 항상 우리 요즘에 테슬라 씨도 실적도 오늘 이제 보셨겠지만 실적 발표도 중요한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향후 가이던스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4분기에 SK하이닉스는 한 8조 1천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좋게 보는 쪽에서는. 그러면 이게 그럼 이게 7조, 6조 막 이러니까 지금 막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2018년도 SK하이닉스 분기 최대 실적이 제일 좋았을 때 5조 8천억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데 삼성전자가 조금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요즘에 반도체 여팡에 대한 조금 차가운 시선들이 있었는데 아마 오늘 그게 아마 6조 5천억에서 7조 가까이 나온다고 하면 분위기는 좀 바뀌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7조 넘겼으면 좋겠는데 혹여나 만약에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그 시나리오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게 또 한 번 흔들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만큼이나 실망도 크잖아요. 그런데 조금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빠지면. 매수해야 된다. 매수해야 되는 기회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좋게 나와서 올라가도 이번에는 한 번 쫓아가 봐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원초에 SK하이닉스 좋게 보고 계시니까. 굉장히 우호적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삼성전자는 그럼 여전히 아니에요. 사실 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성에 차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장중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라는 데에 방점을 찍는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한 500억 이상을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도 한 87만 주를 순 매도했는데 어제는 특이하게 개인들도 매도를 했습니다. 이제 손 떼겠다.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이 털고 나오신 것 같은데 일단 어제는 기관들 중심으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고요. 삼성전자도 분위기는 바뀔 거라고 보는데 일단 아직은 좀 해결해야 되는 숙제들이 좀 남아있고 시장의 의구심을 좀 떨쳐내려면 뭔가 트리거가 좀 필요하겠죠. 퀄테스트 통과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퀄테스트 통과 나온다고 해서 급등은 안 나올 수 있는데 내성이 생겼나요? 네. 이제는 조금 좀 연말까지는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바닥을 다지는 구간. 그렇다고 하락이 급하게 나오기도 좀 어렵고 그렇다고 상승이 급하게 나오기도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반도체는 하이닉스 중심으로 보시는 게 조금은 좀 더 편하다. 결국에는 소부장도 SK 하이닉스 향 밸류체인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제 삼성전자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니까 그동안 좀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반등이 강하게 나온 건데 관련돼서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부품주들 뭐 소부장들이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일시적이다?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재미없더라도 똑같은 얘기만 자꾸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전히 SK 향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SK 향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은 몇 개 안 되니까 PSK 홀딩스,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 SK 향은 이스페타시스는 아닙니다만 관련돼서 엮여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아마 제가 이스페타시스를 추천을 해드렸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 다음 테크윙 정도까지는 한번 보셔도 괜찮아요. 테크윙 흐름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올 한 해 차트 열고 봤을 때 많이 올랐다가 빠졌죠. 올해 연초부터 상반기까지 쭉 갔던 종목은 테크윙이어서 히어로 종목이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꺾였잖아요. 테크윙 괜찮다 말씀 주셨고 대표님 위해서 이스페타시스 질문을 준비해왔습니다. 박스콘 상단까지 지금 돌파가 두들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돌파될까요? 뚫고 갈까요? 어제 121선을 뚫었는데 일단 지금 모양은 하이닉스와 되게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안 좋다는 얘기들이 없어졌죠. AI 버블론이 그냥 이스페타시스는 지금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설치하는 데이터센터의 네트워크 양 장비에 들어가는 PCB라든지 이런 것들도 납품을 하고 있고 또 AI 가속기 기판을 납품하고 있는데 여전히 엔비디아가 장사가 잘 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서 더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고 있고 지금 원전까지 SMR까지 지어서 지금 데이터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진다고 하면 당분간 이스페타시스는 너무 좋은 시기를 맡고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되는데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요. 어디까지 보세요? 전고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여전히 긍정적으로 전고점 바라보자 말씀 주셨고요. 그럼 오늘 반도체의 탑픽은? 오늘은 오랜만에 한미반도체를 갖고 나왔는데요. 한미반도체 너무 무겁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한미반도체를 매매를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만 원에서부터 출발이 됐고요. 19만 원 터치하고 꺾였고 지금 자리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예전에 한 5만 원대에서도 한참 사실은 좀 귀엽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한 10만 원대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만약에 한 10만 원 밑으로 빠진다고 하면 저는 거의 무조건 담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 무조건 담아야 된다고 한미반도체가 지금 한화에서 쫓아오는 거 아니냐 다른 경쟁사들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여전히 기술력은 한미반도체가 최고입니다. 그래요? 사실 이 자리에서 한화인더 탑픽으로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한미반도체가 좀 더 낫다라는 관점이신 거죠? 이제 앞으로 한화인더는 기대감으로 올라갈 거고요. 어제도 회장님이 방문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급등을 했는데 한미는 이제 아마 실적과 수주로 승부를 볼 텐데 지금 마이크론에서 물량을 엄청나게 요구하고 있다고 들리고 있고요. 마이크론도 이제 HBM 열심히 만들려면 공장도 져야 되고 증설해야 되겠죠. 이제 후공정 라인을 그러면 한미반도체 장비를 지금 장비를 요청하는 게 세도하고 있고 여전히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의 양쪽을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는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노이즈는 경쟁자가 하나도 없다가 경쟁자가 등장할 것 같은 이런 거죠. 그러면 뭐 단가가 떨어지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그럴 단계까지 쫓아오지 못했다. 경쟁자들이 물론 이제 열심히 일을 하시겠지만 항상 선두업체의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미반도체는 이제 다시 한번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실적 발표 이후 그다음에 실적 발표하면서 아마 IR 하면 시장의 의구심이 좀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1인자 자리는 한미반도체가 가져갈 거다라고 말씀 주신 거고 그럼 지금 자리 목표가 어디가 좋을까요? 저는 지금도 한 15만 원까지는 보셔도 괜찮아요. 열려있다. 중장기로 봤을 때 10만 원 있는데 15만 원 너무 높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한 12만 원까지 보셔도 되는데 지금 15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힘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선졸가는 9만 원이 깨지면 아마 시장이 무너져서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매크로 이슈 때문에 아마 빠진다고 하면 9만 원 정도에 선졸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7월 정도의 가격대겠네요. 15만 원 바라보고 단기라면 12만 원 괜찮다. 한미반도체의 타픽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2차전지 간밤 테슬라 실적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애프터마켓에서 날아가고 있더라고요. 12%대 급등. 오늘 2차전지 흐름 좋을까요? 좋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2차전지는 항상 지금 아마 갖고 계신 분들 투자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최근에. 그러다 한 번 조정이 좀 세게 나왔었죠. 나오다가 어제 이제 다시 또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 오늘 실적 발표를 해서 만약에 2차전지가 급등을 한다라고 하면 챙기자. 이익을 좀 챙기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지금 해리스가 되냐 트럼프가 되냐 말은 많지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한 6대 4로 사실은 트럼프가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테리스라고. 그래서 지금 해리스 후보 부통령이 치고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실적이 좋고 2차전지 분위기가 좋고 LG 앤솔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찬물을 한 번 확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기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좀 최근에 사신 분들은 최근에 이제 좀 붐이 일어서 사신 분들 같은 분들은 좀 이익을 실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단기 트레이딩 전략 11월 5일 전까지는 11월 5일 발표가 나면 뭐 해리스가 되면 쫓아사면 되고요. 트럼프가 돼서 빠지면 그때 싸게 사시면 됩니다. 안 그래도 좀 개선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는데 그럼 변수는 맞네요. 2차전지 그 전에 무언가의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주신 거고 사실 대표님께서 더울 때부터는 2차전지 사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딱 이 더위가 가실 때쯤부터 지금 강하게 올라가잖아요. 사실 LG 앤솔이 바닥 대비해서 한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금 자리 LG 앤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원체의 이제 호조가 계속 호재가 이어졌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참 2차전지가 좋을 때 LG 앤솔이 이제 SK하이닉스 시총을 막 넘보고 왔다 갔다 했을 때 2위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보면 LG 앤솔이 계속 수주 계약이 나왔었죠. 어디랑 공장을 짓는다, 어디랑 계약을 했다 이게 계속 나왔는데 요즘 분위기가 약간 그렇습니다. 포드, 벤츠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이게 또 이제 예전에 취소됐던 거 다시 하고 이런 것도 있긴 한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전기차를 투자하고 싶은데 한 종목만 고른다고 하면 그냥 앤솔 사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대장을 사야 된다? 네. 그때는 왜 그러냐면 다른 종목은 아마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에코 프로 그룹주들 좋아하시는데 개인 분들은 그쪽은 아직까지는 조금 숫자가 돌아오려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셀이 가고 양극제가 가는 건가요? 그 순서라면? 지금은 셀을 먼저 사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원료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익이 더 좋아지는 쪽은 셀이 맞습니다. 양극제는 리튬 가격 반등 나오지 않는 이상,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수요가 폭발적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제 막 다시 계약을 하고 공장 증설했던 거 가동이 되고 그러면 그리고 또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 판매량도 좀 늘고 유럽도 좀 는다고 하면 후행적으로 좋아지겠죠. 그런데 이게 한 번 얻어맞았던 주식들은 확인하려고 하죠. 숫자를 아마 확인하려고 할 텐데 포스코 퓨처엠 아마 실적 발표라든 이런 것들을 아마 확인하고 소재는 대여놔도 되는데 이게 또 마침 또 시기가 대선과 맞물려 있는 시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좀 그래서 만약에 마음이 급해서 사실 거면 그냥 LG NL에서 40만 원 밑으로 빠지면 사자. 좀 사고 싶은 양의 절반만 사시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럼 목표가 어디로 볼까요? 오늘은 탑픽인데요. 한 50만 원까지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만 원을 보는데 너무 지금 급하게 사지 말자. 공격적인 접근은 말고. 대선 끝나고 공격적으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뚜껑을 열어보고 어떻게 나올지 그 여부를 좀 확인한 뒤에 2차전지 대응이 좀 좋겠습니다. LG NL 목표가 50만 원 전해주셨고요. 자 오늘장 전략 그럼 어떻게 가져갈까요? 반도체, 2차전지 챙길 게 너무 많은데 이 와중에 어제 산바 실적 좋았고 바이오 신고가 영역에서 놀고 있잖아요. 지금 반바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제가 말에서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전지나 전기차 관련된 것들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아직은. 지금 살 거는 반도체랑 사실은 바이오인데 바이오는 최근에 한 이틀 빠지니까 관심이 없어졌죠. 조종 나올 때 사셔야 됩니다. 많이 빠진 비만 치료 괜찮겠네요? 비만 치료제도 괜찮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금리가 안 떨어질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바이오가 좀 빠지긴 하는데 여전히 그 전에도 올라갔던 애들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반도체 바이오 중심으로 포트를 유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오늘 집중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